우재야! 나 화장 좀 쓸게. 안돼! 아 급해서 그래. 쓸게. 아 안된다고! 아 나 그럼 여기다 싼다. 어? 한번만. 잠깐만. 오 죽을래. 아 집 좋다. 글 쓰고 있어? 쉬했더라? 다 쐈으면 나가. 에이 잠시만. 도대체 어떻게 알고 온 거야? 그건 회사에 아는 사람이 나한테. 뭐? 나가. 어? 나가 빨리. 아니 대체 왜 이렇게 까칠해요? 말을 해야 알지. 넌 나 안 보고 싶었어? 어 안 보고 싶었어. 난 너 보고 싶었는데. 갑자기 사라진 건 너였잖아. 누구? 아 저 여기 사는 나만 지금 친구인데요. 혹시 어디 갔는지 아세요? 아 그 학생. 급하게 집 빼달라고 하더니. 나갔어. 아. 우재야. 야 너네 그친은 우재 못 봤어? 아니. 나 지난주에 보고 못 봤는데. 우재 소식 왜 우리한테 물어봐. 둘이 싸웠냐? 아니. 걔 연락이 안되네. 에이. 그러지 말고 기다려봐봐. 싸우지 않았으면 돌아오겠지? 그냥. 우재 안좋아. 야 너네. 드디어 그깨를 했다. 아. 아.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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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